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사임당 임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많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이런건 다 배제시키고 사주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재테크의 달인이다 경제 유튜브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뭐 경제 유튜브도 누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런 부분 사주만 보고 판단할게요 85년 12월 6일이고요 시간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시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자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을텐데 키워드마다 조목조목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쪽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입니다 1주는요 기묘 1주고요 신약 1주죠 그리고 이어서 사주 자체로 같이 연달아 보도록 할게요 사주도 신약 4주입니다 신약 1주에 신약 4주입니다 네 기토 일관이 해월에 출생하니 일단은 기토는요 논과 밭이죠 그리고 해월에 출생했어요 겨울철에 엄청 춥죠 그리고 1주는 묘목이 밑에 있네요 그랬을 때 작용하는 부분은요 기묘는 온화하고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격렬한 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원래 사람은 온화하지만 목적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뭔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며 신비한 부분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쪽에서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력은 민첩하고요 영감이라든지 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을 어기는 것도 기묘의 일주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격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죠 격국이라는 게 정통명류에서 격국과 용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다루기 때문에 독학하신 분들이 다룰 수는 없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제격이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다고 다른 사람이 해독해놓은 거를 그렇지만 정제격 아니죠 유감스럽게도 정제격이 성격되지도 않았고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격국이 없어요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제격이라고 보고 재물에 이렇게 유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선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주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이유를 볼 필요도 없고요 돈이 없는 이유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란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격도 성격되지도 않았고요 정제격이 성격됐으면 어땠을까 하고 시주에 만약에 정제격이 성격된 조건이 들어간다면 더 힘들죠 돈에 대해서 엄청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워놓는 게 맞아요 정제격이 성격이 되면요 격 자체가 재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과유불급이죠 신약정제격은 불리한 겁니다 그리고 편관 역시 일관보다 관이 더 세죠 이 사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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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직업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과다 그리고 관성과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으로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주지 돈을 모으는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사주의 성격입니다 일주론도 봤고요 격국도 봤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겠죠 사주 전체를 보는 부분입니다 기토일간이 해월에 출생하니 습한 논밭인데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얼어버리고요 정지하는 시기죠 정지라는 것은요 봄을 기다리는 시기고요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뭘로 기다리냐 병화 다시 말해서 태양이 있어야지 얼어붙은 논밭을 녹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함인 것이 없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에서 불리함이 따른다 그리고 사주의 수와 목이 과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 배신을 한 사람이며 노력이 적고 이익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며 무엇이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정신력과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는 어려움이 따르며 계속 지속하는 지속력이 낮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수라는 것 자체가 지속력을 의미하고요 정신력을 의미하지만 과다해서 나의 적이 되어버리면 반대의 작용을 작용합니다 반대로 정신력이 약하고요 학업에 어려움이 따르고요 공부에 어려움이 따르며 전문적인 부분은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과욕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속이는 쪽으로 추진하겠죠 그리고 용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운의 동향을 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약 사주죠 신약 일주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억불을 본다면은 화나 토가 필요하다 억불운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면요 좀 빼주고요 내가 약하면 채워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론으로 본다면요 음기가 강함으로 화기가 필요하다 양기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억불왕초 둘 다 화랑 토가 필요한 키워드로 작용하니 화토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주조차도 화가 필요하니 시간이 없더라도 용신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주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신은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이에요 부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부자 되는 것은 운의 동향이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병술 대움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거입니다 초년의 병화 덕에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연평이 좋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술을 키우고요 능력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운의 동향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10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요 원국의 성향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중중하거나 본인의 만족을 못할 수 있는 부분 사실입니다 다음에 을류대운이에요 20대부터 29세 이 시기에는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더 좋았던 시기는 10대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 듣기나 이런 목의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죠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이 자신과의 싸움에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면은 불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싸움에서 무언가를 발전시킨다면은 뒤에 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하겠죠 갑신 대운입니다 30세부터 39세죠 현재입니다 30대 운에서는요 갑이 있고요 신이 있는데 갑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운의 동향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운이 가기 전에 성실함을 유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서 부족한 임복을 채웠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요 신운이 들어오면서 직업상의 어려움이 따르며 언행으로 하여금 실수라든지 빚이라든지 재물적 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아내는 시기가 되고요 좋았던 결과가 운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운이 가면서 줄어드는 시기다 폐가망신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이나 이성적인 부분을 하여금 손재가 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기를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었겠죠 그리고 미래입니다 개미대운이 들어오면서요 이 운 역시도 개운과 미운을 분리시켜서 볼게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한탕주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두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유혹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유흥이라든지 여자 문제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가장 파탄이 주의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운입니다 새로운 부분에서 사업을 추천받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심이나 걱정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야 할 가능성이 늘어나니 외사에 답답하고 갈증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이 시기에 공부를 했었으면 50대 60대 때 좋은 운동을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고 기회가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답답함 혹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자아내니 발전 가능성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환대로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시기겠죠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낮다고 봤을 때는 낮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사주를 해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혹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사주를 볼 때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마인드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런 건 내려놓고 사주에 대해서만 보면 올라가요 더 잘 해석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는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사주만 보고 해석하는 게 그런 것조차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isso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яв.. 감사합니다.